인간 바둑 최고수를 4대 1로 이긴 알파고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그리고 정책망, 바둑판을 인식하여 인간적으로 어디에 누는 것이 좋을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점수를 뽑아내는 그런 네트워크가 또 필요한 거고 폴리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어떤 걸 어떤 다음 스텝을 어떻게 구해내냐 그거 할 때는 몬테칼로라고 해요. 몬테칼로라는 게 왜 몬테칼로라고 나오냐면 몬테칼로가 지금 유럽에서 도박을 제일 많이 하는 군대거든요. 그러니까 몬테칼로 서치라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웨이팅을 해서 갈 수 있는 후보들을 다 찾아놨으면 거기서 어디가 어디 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랜덤으로 그냥 아무데나 가자. 그냥 다 아무데나 찍어서 그쪽으로 가나 하는 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거에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랜덤으로 또 따진 따는 걸 찾아서 가는. 그러니까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배우는 몬테칼로 트리 서치라고 합니다. 이것은 이제 Valuated Random Search를 해서 다음 스텝을 잘 알아내는 그런 테크닉.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화학을 어떻게 할 거냐.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 안에 프로젝션을 하냐. 아까 바둑두는 것도 보여드렸죠.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쉽게 합니다.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컴퓨터 모델을 만들 때 아톰들을 그냥 벌이라 생각하고. 그러니까 공. 공이 스프링에 스프링들이 이렇게 잡혀있는 공이라 생각을 해서. 그러면 이 아톰들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스프링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을 때 이게 움직이는 그런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번드가.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면 그거에 대한 에너지.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마테마틱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 컴퓨터 모델에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러면 이 몰래큘리의 규정이 어떻게 생기고 생긴 형태가 어떠냐.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진짜 메커니클 모델에 스프링이 이렇게 붙은 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이제 마쳐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